어 오른쪽 위에 하트 눌러주시면 팔로우가 됩니다 뭐야 얘는 너 뭐하는 새끼인데 아이디 불러줘 리러코싸 아이디 신나게 아우 좀 살 것 같다 아이디가? 아이디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한 사람 어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래 아이디 왜 단체로 오늘 아 오줌쌀까? 아 오줌쌀까야? 왜 이렇게 망설여 오줌 화나가지고 아이디가 3개인가 봐요 왜 니가 거기로 가네 커야 거기 범성치 않은 새끼네 헤헤야 거고 4승 1패다 오늘 야 산체스 데뷔 걸로 해야지 유니폼 입었으니까 근데 오늘 어웨이 입고 와가지고 또 모르겠네요 오케이 글로리 글로리 싸커러리 글로리 안 파줘도 되죠? 당연하죠 어키 간다 어 뭐야 이 팀 이상해 아이고 다 비었네 나한테 몇 볼이나 주려고 어 진지하게 해 영웅 아 뭐 이게 들어갔다 와 진짜 진짜 봐준 거였네 이 팀까지 3대2 나를 쥐락펴락하고 있어 아 산체스 패스 오셨고 근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롤도 해요. 롤도 하긴 하는데 딱히 방송에서는 잘 안 해. 내 시청자가 롤 시청자랑 별로... 아닌데. 한 번 또 해야겠다 나중에. 나중에 또 한 번 할게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고. 90분은 나의 시간이지. 50분은 나의 시간 내놓으시고요. 50분은 나의 시간! 청원을 감사드려요. 그걸 봐. 찰장군 라이브 밖에 없잖아. 오늘 칼로스 진짜 느낌 좋다. 아! 어떻게 됐어. 오오오오오 어? 뭐야, 쟤? 와 치사하다 다 찍혔어요 아 잘못 눌렀다 됐어 덴벨레를 어떻게 막아 야 빠른 쓰레기를 어떻게 막아 아무리 쓰레기라도 빠른데 그렇지 빠른 쓰레기 마지막 가서 쓰레기 짓을 해야 빠른 쓰레기거든요 이제 나도 빠른 쓰레기가 하나 있어 아 그냥 쓰레기였네 산체스 슛 아 너무 약하다 퇴장입니다 잘가 아 산체스 박수 치는거 봐 싸가지 없는 인조 와우 어 아 어 이분 그거잖아 이분 여기서 영상 하나 독차지한 분이잖아요 어 축구 3 마스터 산체스로 골 좀 넣었으면 좋겠다 자 그니까 두 달치가 손흥민이 두 달치 일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빙그레가 어 나이스 뭐 은우앜 신전자 이것만 지금 회의로 회의를 좀 비켜 내 앞에 널 좀 지워 왜는데 하나 없는 그 주말엔 번들지마 내버려도 누구나 다 잘났다고 머들고 누구나 다 잘났다고 머들고 나같은 걸 무시하고 역할 내 귀가시고 하나 못하다고 이거 이거 나 밥만 먹어갈래 내 앞좀 맞지마라 내 앞좀 아 잠깐만 아 다행이다 어 뭐야 하하하하 이 이 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알바 왜 쓰냐고 누가 물어봤지 이래서 씁니다 일해서 쓴다 와아아아 일해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eni 리플 삐웅 탁 아 진짜 멋있다 아 맞다 연장 안켰는데 연장 모르고 안켰어요. 개포로가 아니에요? 아니야. 갑시다. 아 모르고 연장을 안켰어. 아쉽다. 연장을 켰어야 되는데. 그럼 넣으면 되지. 연장을 안켰으면? 아이고 아깝다. 어? 원더골 제조기 싼 거라리? 응? 어? 만원이잖아? 감사합니다. 만원이었잖아? 저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당황했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퍼리타임 아이씨